2022년 1월 8일 여행 5탄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 마실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자 여러분들 신속히 Move it, Move it, Move it, Move it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상공으로 잡으시고 오늘 장소는 유폐입니다 여기 계십니까? 뭐야..? 계십니까? 제가 실례좀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왔다!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우와 세다 뭐야? 콩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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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화내지 마시고 잠깐만 들어보고 나갈게요 잠깐만 깜짝이야 뭐야.. 베베베베베베 잠시만요 와..잠깐만.. 여기 뭐가.. 와.. 어지러워..잠깐만.. 왜 이렇게 어지럽지? 와..잠깐만.. 와..잠깐만.. 왜 이렇게 어지럽지? 와..잠깐만.. 죄송합니다.. 와..엄청 많은거 같은데 뭐가.. 뭐가 엄청.. 많은거 같은데.. 아..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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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 진짜 미쳐버렸네.. 오늘.. 아..퇴근 아닙니다.. 아..잠깐만.. 아..잠깐만.. 방금 전에도 채팅창이 올라오는데.. 한이 많은거 보니까.. 아무래도.. 결혼 못하고 죽은 처녀귀신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봅니다.. 여러분들.. 털을 아직 시게 잡고있네요.. 타주까지는 아닌거 같고.. 떠돌다가 자리를 잡았는데.. 본인의 털하고 완전히 박힌거 같아요.. 지금.. 잘만하면.. 누가 봐봐.. 형체각인데.. 잘만하면 형체도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그냥.. 어차피 들어가긴 할건데.. 지금 오곡을 조지고 들어갈까.. 아니면 그냥 들어갈까.. 내가 지금 생각중이에요.. 담배 안통합니다.. 담배요.. 절대 안통하죠.. 아..안되겠다.. 오곡 조져야 되겠다.. 오곡 조져야 되겠다.. 오곡 조졌다.. 부탁드리겠습니다..제발.. 해코지하지마시고.. 몸에 들어오지마시고.. 아..진짜 미치겠다.. 아.. 기지.. 와.. 나 잠깐 미쳐버렸네 이거 어디 계세요? 아.. 이리와.. 어디 계신데요? 아.. 어디 계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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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네요 이제 이제 좀 괜찮아졌네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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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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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 개인태였다 부작 개인태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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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버렸다 진짜 이코라 이걸 이겨야 더 큰 공포방송을 할 수 있다 그냥 작게 하고 싶어 큰 공포방송 원하지 않아 작은 공포방송 원할게 됐지? 오늘 방송은 진행이 안되네요 그러니까 아예 들어가지는 못.. 초반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들어갔습니다 초반에는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와인뱅이 떨어지고 접시가 움직이고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진행을 한번 해보는데 이 자체가.. 제가 확인을 한 번 해주고.. 잠시만요 최대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